괜찮아 네? 네 황킹은 조랭이 똑같아 왜요? 귀여워 누디가 귀는 아픈 적 없어요 귀도 괜찮은 것 같아요 턱 뜨름 있죠 네 뭐 살짝? 네 괜찮아 아이고 그랬어? 이게 무슨 일이야 흠 금방 잘 먹네 안 먹어 아이고 싫어 응 종합접종은 괜찮은데 기관제는 조금 아플 수 있어요. 아, 빨리 맞고 가시면 바로 괜찮은데 한 10초 뒤에 아파대요. 로디는 주사 엄청 잘 맞아요. 영맥이, 오구 영맥이. 로디 잘했다.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. 로디야. 아이고 잘했다. 자, 이제 다음 태도입니다. 황키. 맞아요. 엄마가 좋은데. 네. 살려줘? 무슨 일이야? 다들 들어가서 하는 게 예쁜 거 아닌데 보호자들이 보고 있으면 감살이 좀 심해요. 의리동거리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냉수잖아. 엄마가 냉삼. 더 잘하는데. 너무 잡아가지고. 할아버지. 이빨이 좀 덜 나가지고. 악. 악. 아이구 이빨도 보여줬어? 너니까 잘랐어? 아, 두비 어때서? 금방 주사 먹었어? 아휴. 한 끼는 귀가 늘 안 좋은 편이어서 기세정제를 이렇게 하고 닦아줘요 아무것도 괜찮으면 그런 식으로 관리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괜찮아요 관리 잘 해줘야 되죠 신장이 안 좋아서 귀가 늘 안 좋아 언니 이거 최고지 언니 안 잤어 괜찮아 아이 기분 나빠 세상에 아구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아 이거 살려줘 이 와중에 먹을 건 먹어야지 그치 공 잘 참고 있어 공기 잘 할 수 있지 공기 할 수 있어 괜찮아 아이고 깜짝이 했어 눈 빠지긴 해요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아 싫어 빨리 나 깎아줄게 아이고 세상에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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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 안 아파? 아 잊은 건가? 맞아요 어 어 사실 뭐 깜짝이야 눈에 몸에 뭐가 작거나 묻었다라는 순간 나는 딱 맞아 내가 이제 진짜 나는 요! 어이? 흐흐흐 헤헤헿 너가 또 다먹어? 너가 또 다먹어? 넋어? 멈추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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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헤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